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그럼요. 하수빈도 알죠. 아는 게 아니라 고모님들한테 전래동화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정동아씨님 9514님 2580님 수도 0908님 ccw님 8957님 살들의추억 깐종마을 유선사 무형면접님 오늘 추책하고요. 자 아까 연의남님 제가 오렌지족이었죠. 보내주셨는데 인근에서 좀 뵌 것 같기도 하고요. 국두건님 반갑습니다. 사천물장수님 그리고 나래 이나래님 발전 김차복만이 고래사냥 7474님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못 불러드린 분들은 다음주에 두 번씩 불러드릴게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포티 김영대입니다. 영대포티. 영대포티. 엑스세대시죠. 그럼요. 신인류 신세대. 저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뉴스에서도 봤고. 아까 다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수습 어림없습니다. 아니에요. 저 방송을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저번에 보이스투맨 얘기할 때 이미 다 들통난 거예요. 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부터 팔겠다. 이거 살 사람 손들어보세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팔아요. 이것도 애매해요. 진짜 팔려는 건지 간보는 건지. 그런데 일단은 투자 쪽에서는 파는 걸로 일단 알고 있다고 해요. 18.7% 정도 지금 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왜 팔려고 하느냐. 다양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어떤 변모나 확장을 위해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수만 씨 본인에게는 이수만 씨가 지금 만으로 68세 되십니다. 벌써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의 음악들 전부 직접 다 손을 대고 계세요. 진짜요? 네. 뭐 nct 같은 그런 그룹까지. 우리가 알기로 이수만 씨는 왠지 뒤에 탁 앉아서 결제 버튼만 누르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같이 참여했던 엔지니어나 작곡가들이 놀래요. 아주 디테일까지 심지어 주파수 때까지도 본인이 직접 다 이 소리가 좋다. 이런 걸 선택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라는 건 굉장히 특정한 영역을 다루는 회사고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회사인데 이걸 단순히 본인의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승계를 하는 거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지금 가치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게 매각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으로 또 다른 식의 투자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좀 그런 걸 감안하고 있는 무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nct 드림의 최신곡 이런 것까지 손을 대신다 가면. 다 관여하세요. 진짜로. 그렇다면 감각이 아주 지금도 최절정이라는 말씀인데. 하이브, 텐센트 이런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결국 카카오하고 네이버 싸움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분 매각 이사가 밝혀진 뒤에 가장 사실은 일찍 반응을 보이는 회사가 하이브였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아마 이게 결렬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수만 씨가 이걸 지분을 매각을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소유의 퍼블리싱 회사 같은 것도 갖고 계시고. 어찌됐든 본인의 아티스트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할 텐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방시혁 씨라든지 이미 그 시스템이 완성된 케이팝 똑같은 에이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넘겼을 때 본인의 어떤 컨트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부담감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망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이버와 카카오의 SM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수만 씨 지분의 매각의 여부가 아니라 향후 이 케이 엔터테인먼트 특히 케이팝 산업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라는 싸움으로 지금 완전히 성격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어느 쪽이 그립을 쥐고 가느냐. 그렇습니다. 이쪽 케이팝이 거의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노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패션과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아이콘들과 플랫폼. 플랫폼 자체를 팔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각 회사에 매각됐을 때 우리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고요. 카카오에 팔았을 때하고 네이버에 팔았을 때 각각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카오가 만약에 SM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단숨에 케이팝 시장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5% 점유율하고 있다고 봐죠. 사실은 카카오는 원래 케이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예요. 사람들 많이 모르시지만 카카오 M이라는 곳이 수많은 저작권들을 갖고 있죠.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산하에 케이팝 에이전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이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SM이 점하고 있는 약 20% 정도의 케이팝 시장을 먹게 된다고 하면 25%가 되면서 당장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죠. 하이브 다음에 업계에 큰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이걸 인술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가 업계 거의 2위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넘겨주느냐. 네이버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웹툰이죠. 웹툰 시장에서는 거의 피만 안 났지. 그렇죠. 그리고 웹소설도 있어요. 네이버는 캐나다 쪽 회사 인수하고 카카오는 또 미국 쪽 웹소설 회사를 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방면에서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냐의 문제도 있지만 저들을 살려둘 것이냐. 저들을 뜨게 놔둘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들 간의 m&a가 비단 이수만 총괄 cp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 사활적 이해관계를 건 적장의 목을 베는 심정으로 하는 인수합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